일반적으로 재수 있는 날로 알려진 이 돼진날도 우리가 또 풍수적인 그 마음 준비로 또 임하다 보면 더 큰 그 돈복과 행운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월요일 그 하얀 돼진날은 그 행운을 두 배로 우리에게 가져옵니다. 그러나 그 돈이 한번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역시 그 두 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해야 합니다.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그 지갑을 열게 돼서 타인의 그 시선이 또 여러분들 그 지갑을 향한다면 그때는 그 돈의 누수를 두 배 그 부축히게 됩니다.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그 지갑을 여는 것은 꼭 주의를 해야 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 빨간 실을 그 한 뼘 정도 길이로 자른 후에 이 자른 그 빨간 실을 두 번 접어서 이 지갑에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되면 그 재수 있는 일들을 돼진날 또 크게 그 불러드립니다. 또 돈복이 그 누수를 또 막아주기 때문에 돈이 그 새는 걸 또 잡아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돼진날이 지난 그 다음날 그 화요일 아침에 버려주시면 됩니다. 이 빨간 실은 또 오랜 시간 동안 이 보호와 또 재물 축적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로 여겨졌죠. 우리가 이렇게 그 빨간 실을 한 뼘 길이로 그 두 번 접어서 또 지갑에 넣게 되면 돈이 그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금전적인 그 운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또 잡아줍니다. 돼진날 즉 행운과 돈복의 그 상징성이 두 배로 또 강해지는 날입니다. 이 빨간 실은 그 일종의 그 방패 역할을 합니다. 재물복이 그 누수되는 것을 막는 강력한 그 힘을 발휘합니다. 이렇게 그 빨간 실을 또 이런 돼진날의 또 지갑에 넣어두게 되면 돼진날에 암시하는 그 오행 수기운의 그 강력한 힘 역의 그 빨간 실에 암시하는 그 오행 화라고 하는 그 불과의 또 균형과 조화를 몰고 옵니다. 이런 그 물과 불의 그 균형과 조화가 또 지갑 속에서 또 이루어진다면 지갑이라는 그 공간에서 또 돈복의 에너지는 크게 그 증폭될 것입니다. 돼진날의 그 행운, 돼진날의 그 재물 기운이 더 많이 그 들어오게 됩니다. 재물의 그 보루처럼 또 작용할 이 빨간 실 꼭 넣어주셔서요. 돼진날 그 행운의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또 크게 그 불러드리시기 바랍니다.